암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뭇구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배틀 로얄 모드가 새로 나왔습니다. 배조즈. 제가 오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그 무엇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가사이!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. 이거 기가 막힌 전략이라서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. 바로다가 이 길리 슈트 바로다가 이 길리 슈트 스킨으로다가 배슬 과라운드를 하면 이거 아주 사기적이지 않을까 자 한번 사기를 쳐보려고 합니다. 그냥 적폐짓을 해볼 예술입니다. 여러분 오 됐다 됐다 됐다. 매칭 잡힌다.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딱 한판 들어가 봤는데 모바일로 하시는 분이거나 컴 사양이 안 좋으시면 좀 렉이 좀 오지에 걸릴 수 있다.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야 티 잘 안 나는 거 봐 야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이거 야 봐봐. 야 티 잘 안 나지 멀리서 보면 진짜 안 보이겠다. 이거 와 자 우린 어디로 가냐 바로 내려 바로 내려 우리 팀 바로 내려 자 우리 팀 바로 내려라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어 여기다 여기 내리자 여기 여기다 야 여기 사람 많이 온다 풀났다. 야 옥상 옥상 가야 돼 옥상 가자 렛츠고 렛츠고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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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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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하나 더 있었네 비 오케이 총 3개 3자루 처음부터 3자루 좋아 4자루 총 4자루 총 4자루 나이스 야 총이 몇 개 하다 6자루인데 나 총 나 뭐야 여기서 이제 애들 보자 애들 여기서 저격할까 여기서 오케이 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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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할 줄 알고만 이녀석 이거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마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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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잠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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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붙어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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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붙어 붙어 자 뭐야 이거 오케이 야 샷건이구나 이거 오케이 샷건 야 왜케 왜케 안 죽어 애들 왜케 안 죽어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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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나이스 나이스 파밍 가자 파밍 가자 여기서 아 등급이 있구나 이게 오야야 또 이래 이거 야 저기 앞에 누구있다 저기 앞에 누구있어 애들아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어디있어 어디있어 잡았니 애들 잡았니 여기 잡았다 잡았다 자기 상태에 물이 빨리 가야돼 우리 저기 앞에 누구있다 여기 애들아 오케이 오케이 네 발 남았다 네 발 밖에 안남았다 샷건 들고 샷건 들고 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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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야야야 소리 소리 먹어 소리 먹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부스터 어떻게 먹어 부스터 부스터 먹어 부스터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일단 먹어보자 아 실더 실더구나 이게 총알이 없다 야 잠잠 내가 내가 양극 잡을게 양극 잡을게 내가 각 넓힐게 내가 아 나 보인다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으면 자놔 자놔 야 진짜 안보이겠다 여기 있으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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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달려 처음 해봐가지고 오 야 잠시만 저기 누구있다 저거 뭐있는거 아니야 저거 저거 누굽니까 이거 자 우리팀 일단은 세명 남았고 오케이 일단 여기서 야 길린슈트다 길린슈트 길린슈트 오 맞았어 맞았어 저걸 오케이 나 길린슈트거든 이거 야 쌤 총알 낭비하면 안되겠다 여기서 사보지마 총알 낭비다 이거 야 근데 약간 이게 배틀그라운드 보다 포트나이트랑 더 비슷한거 같은데 배틀그라운드는 딜량이 세서 순식간에 녹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아니야 잡아 이 친구 잡자 오케이 일단은 한 대 크리 떴고 오케이 잡았지 벽이 있다고? 우리팀을 미들.. 아 뭐야 뭐야 첫판부터 치킨 먹었어 야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안보이겠다 야 이런 데 있으면 야 우리팀 바로 내려 우리 바로 내린다 우리는 바로 내린 다음에 군사기지로 간다 군사기지 아 내린거야 뭐야 나 왜 버그라 야 야 버그라 했어 나 안내려줘 야 야 배드워즈 니킬빡 아니 배드워즈 게임 아니랄까봐 안내려졌어 어 뭐야 내려졌네 어 뭐야 밀리터리 베이스인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여기가 그 유명한 밀리터리 베이스 빨리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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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애들 있으면 말해 사람들이 있으면 말해야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바로 보인.. 야 갑옷 뭐야 나 갑옷 먹었어 방금 야 우리야 템 많다 야 야 군사기지 개쿨이다 템 야 여기 단점이 여기 군사기지야 템은 빵빵한데 어 야 앞에 사람있다 사람있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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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올라가 내가 있어 야 이거 골라먹었대 골라먹었대 이거 데저트 글이 있는데 데저트 글이 잠깐만 야 뭐야 데저트 글이 탐난다 오야 야 누가있다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오케이 오케이 야 템 빵빵해 2번판 미쳤다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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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저대 오늘의 한 폐도 suced 안 나간다 여기 아 리드산x3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힘없어 야 도와줘 도와줄게 도와줄게 약권 뿜 뿜 오케이 오케이 네이소 자동으로 먹어지고 오케이 저기 앞에 한 팀 있어 야 뭐야 오케이 어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야 좋아 야 6칸 밖에 못 드는데 총알은 무제한으로 들 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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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두 명 애들 잘 보고 애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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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배그랑 비슷하면서 비슷하면서도 느낌 많이 달라 오케이 저기야 저기다 좋았어 이거 샷파일 좋아 샷파일 좋아 아 이거 저기부터 처리하자 저기부터 저기부터 처리하자 저기부터 처리하자 압박해 압박하자 압박하자 압박해 압박하자 압박하자 네이소 총알 자동으로 아 총알은 자동으로 먹어지네 히익 야 밸려 야 야 헬프 얘들아 여기 애들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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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제 곧 있으면 나와야 돼 저 친구 이제 자기 당 땜에 나와야 돼 저 친구 자기 당 땜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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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죽었니 죽었니? 오케이 뭐야 한 명 남았었어? 아 한 명이었구나 아하 나이스 주먹질은 없는 거 같아 딱히 없는 거 같고 야 뭐야 미리 템 챙길 수 있어 이거? 뭐야 미리 잡을 수 있는데 뭐야 여기 잡을 수 있는데? 야 버그 있다 여기 야 버그 있다 여기 미리 잡을 수 있다 여기 야 누비 4 잡아 누비 야 누비 사냥꾼 야 뭐야 미리 잡을 수 있는데 이거? 야 누비 사냥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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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